아이돌 필리티링 축복의 축복기 내 띠어 이윤지근 예빈 뭐하세요? 준준준 바보? 아니 지윤준 준 희연 희연 왜 저래? 바보? 아 뭔지? 이윤지근 뭐야? 아! 희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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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잖아 이동 이동 저의 없이 빨리 머리로 굴려보세요 왜 이러냐고 윤희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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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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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윤희 지윤 이 재해 공이어 윤희 더 열심히 해서 뺏어 어디야? 인정 어디야? 아니 왜 말을 하려고 어디야? 그냥 말을 해 이럴거면 아니 설명을 잘해야지 나랑 똑같이 했는데 설명을 잘해야지 한 명 뽑아야 돼 나 상관없어 나 너무 멋있게 춤춰야 돼 제대로 노래도 제대로 몰라요 라이브 여기 춤을 어떻게 춰 두 개절과 함께해 너와 함께해 너와 함께해 고마워 소중하게 척척척 짱이네 됐어 깨끗해 원인이 쎄다 그벌레 니 커트 안 쎈았잖아 안 닿았네? 작잖아 아 이거 커트야? 이중은 불안하다 이중은 불안하다 나만 아니면 내가 못 알아주셨는데 지은 지은 유니스 도의를 나 워 이게 뭐야? 아이고 가격ila 장난 얘길 이게 뭐냐? 야 나 확인해 나 확인해 알 Vacana 나 하고 싶잖아 나 하고 싶잖아 안 돼! 진대? 나 죽을때나 이거 몰라요? 너 빨리 원했지 어? 부담스러워? 뭐야? 괜찮냐고? 나 할 것 같아요! 나 할 것 같아요! 정답자가 잘 몰라요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이게 뭔데? 몰라! 이 둘만 알아 지은 니은? 어려운 거였어? 걔 있잖아 걔 이거 지은 니은? 야 너 왜 자꾸 리듬을 좋아해? 아니 설명을 너무 못해 아 우리 설명을 못해 맞추고 싶어 지니! 아 너무 재미있다 아니 이거 몰라? 근데 이게 뭐야? 자네 맞아 봐봐요 나 봐봐 어떻게 알아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많다! 탄성! 잘할 것 같아 유 죄송한데 이거 벌칙자보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 저희만 할 거 아니에요? 마지막에다가 더 뽑게 해주세요 아 뭐 벌칙을 바꿔달라는 말씀이세요? 네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네 더 잘 살려 보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자 바람 맞지? 멤버들이 불어주는 바람 받으면서 불어주는? 멤버들이 바람을 불어줘요? 좋아요 너누야죠 아 너누야죠 아 진짜요 진짜요 아 이거 벌칙 맞아요? 주인공 버젝팅 하자 이거? 그럴 거 하나, 둘, 셋 아들이라는 피어 나는 그 피었어 나를 기다려 방침 잡는다 우리 뭐야 답한 소리 하려고 아이돌 빌리티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